제가 웬만하면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대해서 일철하지 않았는데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향후 윤석열 탄핵과 윤석열을 끌어내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새로운 대안정당, 새로운 대중정당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기는 마음에서 그 경선이 좀 더 치열하지만 선의의 경쟁, 그리고 당원들에 의해서 선택받는 경쟁,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검증된 사람들이 지도부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랐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제가 일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간단하게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팔이라는 말은 전혀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누굽니까? 정의당에 있다가 새로운 미래로 간 박석원원인가요? 박원석인가요? 내 이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 사람한테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흘란한 문제는 그건 정봉주 후보가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제 기자회견에서 내가 좀 가벼웠다, 송구스럽다, 내가 그냥 감정이 좀 있어서 이런 얘기 한 것뿐이다. 다시는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윤석열 끌어내는데 내 몸을 다 바치겠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화살을 이재명팔이라는 듣지도 못한 어떤 그룹을 지칭한 건지는 대충 짐작이 갑니다만 그 화살을 돌리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했다. 저는 이제라도 정봉주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민주당을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는데 당원들과 함께 흔히 얘기하는 강성 당원들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얼마나 있는지 강성 당원들이 진짜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끌어내리는데 보수층과도 같이 해야 되고 구구 세력과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전략 전술인데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이재명팔이라는 새로운 용어와 신조어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정치인, 큰 정치인은 모든 부분들을 포용하고 함께 나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정봉주 후보에게 애정을 갖고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해명하고 함께 밀당 당원으로서 함께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잘못하면 갈라치기가 됩니다. 갈라치기가 가장 위험한 것이 없고 새로운 미래에 간 박석원인가 박원성 의원이라는 사람이 왜 언론에 나와서 얘기했겠습니까? 민주당 갈라치기의 좋은 호재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강국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얘기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뉴스와 어제 뉴스를 봤을 때는 상당히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변화가 법원입니다. 지난번 이재명 영장 청구했을 때 실질심사에서도 그걸 기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이 결정적인 일이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수처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석 달치 개인 휴대폰 전화통신내역. 이 부분이 확보됐다라고 어제 JTBC가 보도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통신영장을 발부한 것이죠. 법원의 입장에 봤을 때는 매우 심각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개입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이 내역을 확보해서 아마 조사와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여겨집니다. 추측한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 핸드폰으로 직권남용을 했는지 아니면 수사 방해를 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대통령이 제임 시에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르고 닳도록 대통령을 할 건 아닙니다. 언제 물러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중요한 법원의 판결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진짜 오래간만에 역할을 했습니다. 이 통화 내역에는 아마 저희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만 문제의 7월 31일 이 수사기록을 탈취해오라라는 작전이 벌어졌던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벌어졌던 이 31일 통화 내역이 자세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개인 폰으로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3자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한간에 떠도는 김건희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개인 핸드폰을 윤석열의 개인 핸드폰을 김건희가 뺏어서 썼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도 규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사실입니다. 윤석열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렇게 직권남용과 수사 방해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건 대통령 할아버지건 간에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규명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억울하게 우리 하늘나라로 간 최상병의 목숨이 최상병의 사건이 규명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박정은 대령도 마찬가지로 누명을 쓰고 항명죄로 지금 고발되어 있는 박정은도 그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고 기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여튼 법원뿐만이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도 이반 현상이 나타납니다. 문제가 됐던 사도강산 강제노동 문제 이것을 지금 일본 정부가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했죠. 이 등재할 때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이건 세계 유네스코 문화예산에 등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찬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부처에서 문화재청과 국가유산청에서 공문을 통해왔고 이 강제통원 표현은 명확히 요구해야 된다라는 공문이 밝혀졌습니다. 사도강산의 조선인 숙소는 강제동원 역사를 부정할 수 없는 증거라고 이 국가유산청에서 공문에 명확히 밝힌 것입니다. 결국은 외교부가 윤석열 정부가 이걸 무시하고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팔아먹고 우리의 조상들을 팔아먹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지시했다. 이렇게밖에 우리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말기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국민권익위 내부에서도 진상조사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강직한 우리의 김 국장. 이분을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쓸어내리고 군통이 터지고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공무원으로서 강직하게 일을 하던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렵다. 심리적으로 힘들다. 권익위 수뇌부가 이 사안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이건 누굽니까 바로. 정승윤 부위원장 그리고 누굽니까. 권익위 위원장 그리고 대통령실 그 상갓집에 강승규 전 사회수석 그리고 기타 등등들 여권의 핵심 관계자들이 상갓집에 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낯을 들고 거기 와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김 국장을 사망케 잃은 장본인들 아닙니까.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고 뻔뻔스러워도 뻔뻔스러웠습니까. 상갓집에 와서요. 죽치고 앉아있었다 그럽니다. 옹기종기 모여서.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권력 내부에서도 이반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종찬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찬 회장도 윤석열의 멘토였습니다. 그러나 광복회장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계신데요. 채팅방에서 야생화님 속 터진다. 돌담님 김동구님 수영조아님 힘내자님 빨대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저희 공론장에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저희 채팅방은 욕설이나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마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그리고 반대 의견도 들어주고 서로 간에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하나의 중요한 오피니언을 만들어가는 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심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서 이 유영화의 뉴스 커멘터리 공론장에 나온 내용들이 점점 더 퍼지고 퍼져서 하나의 여론이 되고 그 여론이 바다와 같이 물결과 같이 한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정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올려주십니다. 힘내자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시 뒤에 김정민 변호사가 출연합니다. 김정민 변호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문제 그리고 김영현 처장 문제 다 여러 가지 또 준비하신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지금 소강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죠. 우리 백혜령 팀장의 양심고발 문제 세관과 용산 각종 부분들이 얽혀있는 마약과 얽혀있는 이 천인 공로할 국정사건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안전위원회에 있는 용혜인 의원이 출연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뒤에 우리 김정민 변호사 그리고 용혜인 의원을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모닝 이슈턱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김영현을 전면 배치시켰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김영현은 윤석열의 최후보루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최측근 실세입니다. 아마도 모든 부분에 연관이 있고 관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신원식 장관이 임명된 지 10개월 만에 국방부 장관을, 사실상 경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국방부 장관에서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미안했던지 국가안보실장으로 의원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에는 누가 있습니까. V3라고 얘기하는 김태현 차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영현을 통해서 윤석열이 직할 체제로 갈려온 거 아니냐. 그러한 의심이 듭니다. 왜냐고요. 김영현 차장은 사실상 윤석열과 한몸이나 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그리고 10월에 군의 장군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김영현 차장이 군인사를 좌지우지했다고 하지만 완전히 확실하게 내 사람 밖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영현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윤석열의 충암고 1년 선배입니다. 지금 방첩사령관도 충암고 1년 후배인데요. 충암고 인맥들이 우리나라의 군을 장악하게 돼버렸습니다. 가장 믿을만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웬 검찰은 자기 특수부 후배들이 지키고 있고 경찰은 말 잘 듣고 있죠. 까불지 못하고 있고 군 장악이 가장 중요한데 군 장악을 자신들의 충암고 인맥으로 확실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군 장악이 중요합니까? 군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죠. 군은 우리나라의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곳인데 추앙고 인맥으로 완전히 직할 체제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은 1977년도에 처음 만나서 만났다 그럽니다. 누구랑요? 윤석열 대통령과 2020년부터 관계가 돈독해졌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윤석열에게 직무정지당했을 때죠. 그때 검찰총장한테 각계 인사를 속해하면서 정치인문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캠프가 구성됐을 때 제1호로 첫 번째로 합류한 멤버라고 합니다. 대단한 1등 공신이고 믿을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용산 이전을 주도한 인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용산으로 이전한 것은 천공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이것은 이들이 계엄령과 그리고 국방부와 합참이 있는 것을 장악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계산을 했다는 이야기도 상당히 맞습니다. 나중에 풍수주리는 받겠죠. 그거는 곁다리로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현은 국방 공약을 주도해왔고 그리고 대통령 경허법을 개정해서요. 경허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을 직접 지휘하는 과거의 박정희 때 차지철과 맡은 가지는 차지철 경허실장이다 이러한 얘기까지 듣는 사람입니다. 입틀막은 뭐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강성이 국회의원 입틀막 했던 사람 그리고 또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에도 김영현 처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김기현 변호사가 제공한 녹취록에 김영현 경허처장의 구명의 배우다 이렇게 경허처장 출신 송모씨가 얘기한 진술도 나옵니다. 왜 윤석열은 김영현을 전면에 배치했을까요?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죠?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뭔가 급한 것 같습니다. 군까지 직할 체제로 삼는 것 상당히 급한 겁니다. 과거에 전두환 시절에 87년 1월에 그 당시에는 경찰이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군은 장악돼 있으니까 내무부 장관의 정호영이라는 사람이 앉게 됩니다. 박종철 사건이 터졌을 때인데요. 정호영은 당시에 하나의 멤버로서 12.12 구태타의 가장 주역이죠. 특정 사령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안 칩니다. 장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박종철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과 행정을 장악하자 정호영을 안 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군 국반부 장관의 자기들의 가장 핵심 최측근인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김영현을 안 쳤다는 것은 이 말기적 증상이고 그리고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라는 의도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정호영은 5월에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박근혜의 국정교과서 했던 그때 지금도 이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이 작태 박근혜가 2016년도에 국정교과서를 감행했을 때 박근혜는 무너집니다.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이 행위 무너지고 말기적 증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바꾸기의 결말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의 2016년도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려 했던 작태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역사 교사들이 전체 반대 서명을 하면서 반대를 하고요. 대학에 있는 역사학과 교수들이 전체로 서명에 들어가면서 저항하고 이걸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려고 하는 그 방책을 강행합니다. 거기에 들어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윤석열 정권의 국민 역사 교육기관에 자리 잡고 있는 뉴라이트 사람들입니다. 허동연 국사편찬위원장 박근혜의 국정교과서 포럼에 같이 있던 사람입니다. 김영석도 마찬가지로 뉴라이트입니다. 광복절 경축식이 처음으로 취소됐습니다. 독립기념관이 개관 이래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독립운동의 혼과 얼과 정신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8월 15일날 우리 독립운동의 후손들과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게 취소됐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복회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겠다. 뭐 그건 명분이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에 대해서 광복절에 대해서 8.15 해방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일정한 폐망에서 우리가 해방된 날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도에서 김영사라는 사람 야 국수차니까 취소해버려. 그게 뭐 별갈도 아니야. 우리는 88년 이승만이가 세웠던 대한민국 정부가 바로 광복절이야. 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37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의 독립운동과 우리의 해방을 맞은 날을 취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천하에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독립투쟁 운동가들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들이 진짜 뻘떡벌떡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광복회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광복회가 별도의 행사를 갖겠다고 합니다. 어디서요. 효창공원에서 갖는답니다. 여기 이종찬 광복회장이 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실제로 디제이 때 국정원장도 하고 그리고 박정희가 군사후퇴탈을 일으키겠다고 58년도에 했을 때 움직이지 않았던 정치군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자신의 아들과 초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이라고 하는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지지선언까지 합니다. 시국선언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부인 우당 이형예 선생 기념관에 윤석열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출마 선언을 하게 출마 선언인가요? 정치 선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이종찬 회장을 아버님이라고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종찬 회장이 윤석열에게 상당한 배신감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윤석열의 친일사대주의 친일행보가 녹아내면서 자신이 조상행계에 볼 날이 볼 날이 없어진 것이오.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한 겁니다.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애국세력도 위반한 것이고 보수세력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알모드리 관장하고 관리하려고 해도 그 류라이트 일제의 부역 논리를 갖고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요직에 앉혀도 그 저항은 국민적 저항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줘서 응원해 주시고 또 파랑새님은 또 후원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유튜브 러분님 바다님 사브라타님 네. 건국절님 추억여행님 불쌍해서 찍냐 내가 더 불쌍해 예. 연동호님 방글이님 바다님 네. 많은 분들 책일서님 네. 저희 공론장에 좋은 글들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후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고 저널리즘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대중민주의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